이 꽃이 장포야? 장포? 이게 무슨 꽃이야구요? 장포야 오 이쁘다 색깔 좀 물이 햇빛에 미쳐가지고 이 색깔 한가 오 이쁘다 이쪽으로 가봐 많아 오 이쁘다 이쁘다 5월에 푸르름 3 분날 찍은데 여기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동생과 산책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일찍 일어났어요. 물소리 너무 좋다. 우리 예쁜 동생 뒷모습만 보여줄게. 인사해봐. 뱉게 해주네요. 아 귀여워.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게 꽃같아. 너무 상쾌하다. 이 바람, 스치는 바람. 느끼는 사람만 안다. 느끼는 사람만 안다. 맞아. 와 물소리에 바람에. 이 푸르름에. 오 하늘 한번 봐. 너무 맑다. 가슴이 뻥 뚫려. 가슴이 뻥 뚫려? 네. 오 지금 장미가 피었더라. 이 연두연두에서 초록초록으로 가는. 초록초록으로. 맞아. 아 연두연두에서 초록초록으로 가는 거. 노란 장미다. 어머 노란 장미. 이쁘죠. 우와. 지금 우리 밭에도 장미꽃을 심어놨거든. 그게 또 피어 있을 수도 있겠다. 오늘 이 바람이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나올 줄이야. 지영이 덕분이야. 지영이 덕분이야. 맞아. 이쁜. 지영이 덕분이야. 아니요. 요즘에 알러뷰. 응. 알러뷰. 이거 무슨 꽃인지 알아? 이거야? 이거 되게 있어요. 찍어봐야지. 이거 금랑화. 금랑화야. 어. 이쁘다. 이게 모양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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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같지? 응. 그리고 여자애들. 머리 양쪽으로 양갈래해서 묶은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우와. 새소리까지 더 해주네. 그렇지? 응. 자.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유치님들. 이 상쾌함을 전해드렸어요. 건강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지영씨 안녕. 사랑합니다. 얼만큼? 표현이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아. 이런 사람들이 표현이 되나? 어우. 멋진 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